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O시리즈 GT 3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2011년식에 주행거리 16만 9천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 무사고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스크래치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에 보고 있는데요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범퍼 쪽도 내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상태네요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쪽 생활기스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로로 마쳤고요 신품 8mm 기준 6.97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옆면 살펴보겠습니다 크랙이나 문포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로로 마쳤고요 신품 8mm 기준 6.22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살펴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네요 반대쪽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뒤쪽 쭉 보시면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요 네 깔끔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옆면 보시면 부패턴치 살짝 있는데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은 문콕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네요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거리 16만 9,848km 확인했습니다 네 핸들 보시면은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위쪽부터 또 살펴볼게요 네 썬루프 보시면 이열까지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앞쪽 볼게요 ECM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들어오네요 또 어라운드 뷰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또 살펴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냅인 어댑터도 들어가 있네요 2열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넓어서 편하고 좋고요 앞쪽에 보니까 열선 시트 2열도 들어가 있네요 위쪽에 있는 썬루프로 인해서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수납이랑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보실게요 엔진룸 살이 일정하고요 현재 보고 있는 쪽에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원 기록구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뒷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 투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푸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 투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푸싱들 상태 좋아 보입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이 깨끗하네요 네 이 차량 언더커버로 막혀있어서요 보이는 쪽 위쪽 먼저 보여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션 쪽이고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성능 정보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푸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푸싱들 상태 좋아 보이네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시리즈 GT 30D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 무사고였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복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